숨 돌릴 틈 없이 앨범 재킷 촬영에 나섰습니다 달랑 카메라 한 개로 모든 게 해결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앨범 촬영이었는데요 외부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두 남자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이나 톤과 열정만큼은 이미 프로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원래는 펴발라야 김이나 열정이 다 가려지는데 현재는 솜이 없으니까 일단은 꺼진 부분들만 마른 얼굴이니까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뜨거웠던 아메리카노 왜 이렇게 슬프죠? 정답으로 또 틀면서 올라야지 화장을 고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뜨거웠던 아메리카노 길거리 올로케 속성 코스 비용도 시간도 따라갈 자 없는 엄청난 효율을 자랑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시켜놓고 그때를 기다립니다 비 오는 커리 연인들이 우산 속에 숨었습니다 무슨 사랑의 얘기할까 괸실이 궁금합니다 네? 틀 빠졌어 틀 빠졌어